안녕하세요. 짐창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파진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네. 아, 가까웠습니다. 이름이 뭐죠? 근본 중에 근본. 커투스의 미니게임 천국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천국이 두 개가 있어요. 오프라인에는 김밥천국이 있다면 온라인에는 미니게임 천국이 있죠. 사실 이제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에 각자 담당하고 있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소개할 거는 온라인 세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 알겠습니다. 이 미니게임 천국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딱 우리 세대 게임이죠? 2005년에 처음 나왔어요. 피처폰 시절에.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게임이 2005년 8월에 나왔거든요. 내가 2005년 8월에 데뷔했어. 동기야. 알동기. 아, 그러면은 그, 되게 친밀도가 있겠네요? 추억도 좀 있고? 없어요. 왜, 왜? 아니, 이제 설명할게. 왜, 왜? 아니, 설명할게. 네. 그 당시에는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여기에 인터넷 버튼이 따로 있어. 네. 나는 그거를 뽑았어.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어. 뽑진 않았는데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어. 그걸 누르면은 쥔, 쥔 이런 거? 아니, 너무 겁이 났어. 그러니까 막 얘기를 듣는 거야. 그걸 누르면은 지발 기둥이 뽑힌다 그래가지고 아예 누른 적이 없어. 그거 잘못 눌렀다가 싸대기도 왔고. 어, 그렇지. 잘못 누르면. 아, 가풍이 좀. 어, 그래서 절대로 누른 적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안에 그, 교, 그 뭐죠? 집에 그 교훈 같은 거 뭐라고 그러지? 가훈. 가훈. 가훈이라고 딱 써있는데 준을 누르지 말자. 준을, 네이트를 누르지 말자. 네이트를 누르지 말자. 준을 누르지 말자. 번호 키만 눌러라. 자나깨나 휴대폰 버튼 조심. 그렇지, 그렇지. 아, 커피를 갖고 오셨네? 아, 컴퓨터에서. 아, 컴퓨터 전당자님이. 아, 컴퓨터에서? 아, 현실돈해를.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제 방송이야.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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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커피, 커피, 도네돈해. 야, 먹어, 먹어. 우와. 빵, 빵. 먹어, 먹어. 아유, 잘 먹겠습니다. 대박, 대박. 야,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은. 네. 그, 흐름 끊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흐름을 오히려. 끊어버리네. 끊을, 끊은, 끊은 걸 감수하더라도. 아, 우리를 또 생각해주는 마음. 그러네, 그러네. 전달이 된다는 거. 어디까지 했지? 네이트, 네이트 버튼. 아, 네이트 버튼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미니게임천국이 진짜로 유명하고 득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했어요. 사실, 뭐 근데 피처폰으로 게임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근데 놀랍게도 내가 지금 원래, 원래 흐름대로라면. 네. 형이 그때 네이트랑 준을 안 눌러가지고 게임을 못했다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갈궈야죠, 아주 수전노라고. 개갈궈야지. 그렇죠. 부대기 무서워서 장모 땅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뭐, 어, 개십 송인베레니. 아니, 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많냐는 얘기. 거기 그렇게까지 도전정신이 없고 해야 되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좀 잠잠한 거 보면. 형도 이제 나랑 한 몇 년 했으니까. 아니, 2005년도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그때는요, 노래는 소리바다에서 곡자로 듣는 거고, 게임은 마다에지해서 받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만 해도 그랬어. 그때 당시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층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가운데 게임의 가격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인터넷 접속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니게임 천국이 1탄, 2탄, 3탄, 4탄 막 계속 나왔는데 누적 다운로드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아, 얼마입니까? 1,900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1,900만. 1,900만 다운로드를 다운로드를 다운로드가 1,900만. 사실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그 네이트 중간에 누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누른 층까지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친구 거 통해서 하기도 하고 즐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게임 천국을 안 한 사람들도 드러눔 봤을 정도로 이 정도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5까지 나오다가 명맥이 끊겼어요. 끊겼어요. 2010년에 마지막으로 출시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끊겼죠. 그러다가 이게 새로 나오게 됐는데 그 일화가 좀 있더라고. 이거를 이제 미니게임 천국 만든 분이 이 업계에서 굉장히. 아, 갖다 버린 토끼. 집토끼, 집토끼. 집토끼를 내가 이거 커피를 받으면서 갖다 버렸어요. 아, 네. 집토끼를. 아, 그래서 지금. 멍이. 멍이. 마음에도 멍이 들고. 네. 이분이 되게 이제 엄청 그 에이스 프로그래머이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으시고 그 미니게임 천국도 만드시고 많이 성공을 하셨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어떤 매너리즘 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 미니게임 천국을 다시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사내에서 돌았대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원래 인턴들한테 미니게임 천국을 요즘용으로 다시 코딩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대. 근데 그게 사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 어. 근데 그건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원래 만들던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딱. 했다고. 하.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 원래 만드셨던. 어. 사내에서 이제 입지가 대단하신. 어. 이제 히트작 프로그래머분이 계셨는데. 개발자분이 계셨는데. 네. 저와 비슷한. 응. 오락가락 끼리까락 상태 좀 계셨다가. 어. 그렇죠. 아. 이거를 딱 프로젝트를 보자마자 좀 약간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어느날 이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네. 10년 전에 그렸던 자기 만화를 본거야. 어느날. 이말년 시리즈를 그냥 1화부터 클릭을 한거야. 근데 어느 순간. 크히히. 크히히. 크하하하. 그러면서 막. 계속 깔깔 웃어. 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날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거에요. 저는. 더 오락가락 끼리까락 해질거 같은데. 아니. 너무 신나게 근데. 네. 근데 진짜 그 개발자님은. 네. 진짜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하는 일을 소명의식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 옛날 그 게임을 보고. 다시 또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겠죠. 응.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식하는게 아니고. 이때 어떤 갬성이라는게. 천상 개발자다. 어? 천상 개발자. 천상천상. 천상천상. 개발개발. 그래.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 아. 7월 27일날 나온대요. 지금 광고가 지금 생방송 기준으로.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니까. 응. 사실상 뭐 거의 한 두달 가까이. 한달 반 정도. 한달 20일 정도인데. 좀 너무 좀 뒤가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좀 꼼꼼하게 이제 끝까지 보고 이제 출시를 하려는거 아닐까. 응. 왜냐면은 이게 그냥 나오는게 아니고. 13개 국어로 나오는데. 아. 한글판만 나오는게 아니고. 글로벌로 이제 나가려고. 내부적으로. 연기연기. 어. 더. 더 좋은. 고퀄 고퀄. 게임 게임. 개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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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밀려서 7월 27일날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 기본적으로는 13개국 언어로 말씀을 해주셨고. 어. 그리고 7월 27일날 발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게임 안에 미니게임 종류가 있을거 아니에요. 천국이니까. 네. 어. 몇가지죠. 13가지. 원래 12가지였는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소름끼치는게 뭔지 알아요. 네. 나 엄청난걸 발견했어. 뭐요. 마지막에 나온게 2010년이잖아요. 네. 몇년 지났죠. 17년이니까. 2010년. 10. 13년 지났죠. 네. 그 게임 몇개있어. 13개. 그 몇개국으로 나와. 13개고. 소름끼치지않아요. 소름소름.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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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나라. 이거 뭐야. 이거 맞춘건가. 모르겠어. 뭐야 뭐야. 아무튼 그런. 어. 13이라는. 어떤. 저주저주라고 지금. 아니 죄송하게. 무슨 소리 하는거야. 네. 하나는 그 팀 내에서 그 인턴들끼리 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게임을. 인턴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추가가 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12개의 기존 게임하고 하나의 새로운 게임. 네. 그래서 13개의 게임이 이번 미니게임 천국에 수록이 되어있고. 네. 뭐 50여종의 캐릭터. 어. 400여종의 뭐 아이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채롭게 만들었으니까. 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개발자님이. 아니 그 마케팅팀에서. 네. 그 만든 ppt가 있습니다. 아 한번 볼까요. 네. ppt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따라가 보면서. 미니게임 천국이. 아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었지. 라고 하는. 그 좀. 우리 연배 그. 시청자분도 계시고. 그렇죠. 미니게임 천국이 뭐야 대체. 지들끼리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 2010년. 2010년이면 뭐 나 5살이었는데. 나 5살인데 뭐. 자기들끼리 불타올라. 아 아저씨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싱크를 맞춰보기 위해서. ppt를 한번 봐야 된다. 보긴 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재 아재라고 지금. 아재 아재. 아재. 파루공양. 자. 침착맨. 주호맨. 렛츠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투스 미니게임 천국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침착맨과 주호민을 데리고 돌아온 미니게임 천국을 세상에 첫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뭐 해가지고 인사를 쭉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연배가 작성했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고봉을. 아니. 아니. 말주림표를 여섯 개를 찍었다는 게. 네. 맞춰서. 이거는 우리 세대야. 하지만 여기서 네 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은 떨어진다는 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말주림표의 어떤 철학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쭉 뭐 고봉이라서 요즘엔 또 밥을 또 절반만 먹는 운동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인사정도 하고. 아. 런칭 연기가 결정이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칭일을 발표해주면은 그날이 날짜가 될 것 같다. 자.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두 번씩 말해야 돼요. 여기는. 왜냐면 미니게임 천국이기 때문에. 어. 27일. 27일. 어. 자. 좀 많이 남았지요. 하하하. 뭐 여기서 또 고봉을. 음. 꺼꾸내도 727. 또 이모님이 공기밥 추가를 안 했는데 두 공기를. 아니. 맛있게 먹으면은 좀 그.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고봉법을. 하하하. 어. 잠깐만요. 아니. 아까 내가. 그. 렌즈. 작을 때 버전으로 내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괜찮 괜찮. 괜찮 괜찮. 수정 수정.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7월이고. 7월은 눈 깜짝할샘이 온다는 거. 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겠고 사랑하고. 네. 혹시 최고민수 선생님이. 네. 게임업계. 투잡디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약간 최고민수 선생님 말투에요? 아니 그 일단 그. 양을 늘리는. 아. 이 부분에서 사실. 인사 부분이. ppt 4장 쓸 정도인가 싶. 하하하하. 싶거든요. 아니 왜요. 일단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좋지. 나도 좋은데. 최고민수 선생님의 어떤 바이브나. 스멜이 난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개. 이게 제일 가장. 게임 소개입니다. 사실 이제 미니게임 천국 하면은. 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캐릭터들. 이 귀여운 2D 캐릭터들이 이제. 그 포인트거든요. 음. 이제 아마. 원래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이미 스물스물 이제 그. 근질근질 할 거예요. 아. 디자인이 진짜 잘 뽑혔다. 자. 미니게임 천국이 처음 나온 건 이제 2005년 8월이고. 그 후에 이제 매년 하나씩 또 출시가 되다가. 이제 미니게임 5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누적 다운런드가 1900만.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2023년에 13개. 13개 국어로 이제 구글마켓이라고 애플스토어에 글로벌 출시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글로벌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동시적으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어. 구글마켓 애플스토어 다 나오니까. 뭐. 그냥 편하게. 그냥 검색하셔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2010년인 걸 보니까. 딱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같이 끊겼구나. 스마트폰에도 나왔던 걸로 잘 기억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컴투스라는 회사가 원래. 그. 피처폰 할 때 되게 강세였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히트작을 몇 개 내고.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잘 안착을 해요. 그 과정에서. 미니게임천국이 딱. 이사가는. 스마트폰으로. 체제로 이사가다가. 케빈처럼 놓고 간 것 같아. 아. 안 칠구 같다고. 얘를. 미니게임천국을. 내가 존재감이 있는 녀석인데. 아니. 놓고 간 느낌이야. 아니.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발견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 서머너즈워만 태워가고. 어. 뭐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들어왔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들어왔어? 이게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이모님이 세그릇째. 세고기째. 그. 인턴들에게 준 과제 중에. 피처폰 버전의 미니게임천국을 다시 코딩해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사내 시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 원래 이 미니게임천국을 만드셨던 팀장님이. 그. 불타오라고. 돌아온. 돌아온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열정. 어. 열정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불타올라서 이제 만들어서. 사내 베타가 진행이 됐는데. 그. 거의 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 비팀장님은 20대 때 천재 프로게이머로. 프로그래머로 불렸고. 네. RPG를 30대 때 성공시켰던 에이스라는. 그렇죠. 자타공인 에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진행이 됐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미니게임천국의 핵심 감성은. 피처폰 감성을 살리되. 그 시절에 필요 없었던. 조작과 관련된. UI를 만들고. 5번 버튼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눌렀던 그 타격감을. 스마트폰에도 구현하는데. 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요게 포인트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피처폰은. 네. 뭐 좀 스마트폰에 비해서. 뭔가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뭐 화면 구성이라던지. 근데. 스마트폰을 이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타격감이에요. 그치. 물리 버튼. 물리 버튼이니까. 실제로 누르니까. 타격감이 훨씬 좋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미니게임천국의 그 강점이었는데. 네.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그렇죠. 강점적으로. 아니.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다. 참고로 이 게임은. 모든 게임이 버튼을 한게 맞습니다. 아. 아주 간편한 조작이고. 시작한 지 5초 오면은. 감을 잡게 돼요. 그게 제일 좋아. 남녀노소. 뭐. 외국인. 한국인. 가릴 거 없이. 그냥. 파악이. 직관적으로 파악이 돼버리는 게임이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단순단순. 미니미니. 게임 게임. 모아모아. 모아모아. 천국 천국.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가이드 한 좋은데 왜. 네. 자. 뭐. 자기. 추억담도 얘기하시고. 막 하시네요. 오오. 자. 그러면은. 요거. 요거. 구성인데요. 요번에 나온. 스마트폰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잠깐만. 이거 갖다 정신 차려보니. 수업 끝난 적 많음이라고. 아니. 수업 시간에 하시면. 사실 이제. 피처폰이 두동강 날 때가 있어요. 어. 선생님. 타이에 의해서. 역으로. 관전이 여기. 여긴데. 이거 이렇게 꺾으면. 부러지죠.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안 주면은.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요거 바뀐 화면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깔끔 깔끔.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넘벌링은. 넘벌링은 안 했어요. 넘벌링이라뇨? 미니게임 전국. 6.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오. 6. 그렇게 안 했네. 그 얘기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르는 층이 이제 존재한다. 아예 그냥. 6을 달면. 겁을 먹는다. 그냥 더 배트맨처럼 나오는 거구나. 그치. 신작인데.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렇구나. 잘 되면 뭐. 다른 걸 또 붙이겠죠. 나중에.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캐릭터. 너무 카와이 하죠. 캐릭터가. 디자인만. 저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고유 능력치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달리기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점프력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각 게임마다. 그 특성을 잘 활용을 해야 돼. 여기 디자인팀이 좀 열일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아크엔젤도 있고. 네. 지금 뭐. 집토끼랑 뭐 해가지고. 얘네가 좀 메인이라고 하네요. 집토끼 시드 원숭이. 이 녀석이. 이번 시즌에 어떤. 새 캐릭터라고 하네요. 그리. 그리. 귀여워. 그리. 지금 주문 작가님이 데리고 있는 그리. 네. 굉장히 귀엽죠. 자. 그럼 스킬. 저 보면은. 캐릭터 또 뽑게 되면 해서. 뭐 이렇게 스택이 되는 개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코스튬을 할 수가 있어요. 꾸미기. 아이템을. 그리가 지금 힙해지죠. 네. 저렇게 넣을 수 있는데. 저렇게 넣으면은. 이제 또. 뭘 할 때마다 추가 점수가 생긴다거나. 그런 어떤. 추가 효과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점 달성하면. 몇 점 추가를 주고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다른 게임에 좀 많이 적용이 돼 있는. 어. 제가 또. 아는 게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좀.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있네요. 자. 이거는. 과금 모델이죠. 과금 모델. 예? 내 개성을 뽐내면서. 잠깐만. 실력도. 아니. 잠깐만. 아니. 쓰는 거 좋다 이거야. 네. 아니. 말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캐릭터는. 아. 왜요. 아니. 저희. 저희 아니에요? 왼쪽은. 아니. 저도. 저는 이제 침숭이라서 그런데. 그냥 우연인가?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죠. 지금 모델이 캐릭터가. 예예예. 할배 어딨어. 알겠네요. 할배. 할배인데. 네. 침숭이 스킨이 있어요. 하하하. 침숭이 스킨이 있고. 예. 스킨에다가 옷도 입힐 수 있다는 거.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침숭이가 하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폭력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옷 갈아입히기 게임 느낌도 있고. 네. 추가 점수 획득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이 13종이 있다고 했는데. 뭐 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뚜러뚜러 너머너머 올라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아마나. 많아마나. 이렇게 너무 많아. 나라나라. 나라나라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나라나라인데요. 저거는 아무튼 높이 올라가면서 막 별 먹고 이러는 건데. 각도를 잘 맞춰서 또 이제 날라가야 되고. 옛날 플래시 게임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팡! 놀러서. 황소가 많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유귀종이라고. 여기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어떤 형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뭐. 지금 채팅 창에도. 와. 노아노아 추억이다. 노아노아 꿀잼이었는데. 어. 뭐. 다 기억난다. 마주하마추어인가. 미사일 쏘는 게 없네. 부터가 꿀잼이라고 부터 부터 높이 높이 아무튼 여러가지가 있다는거 그리고 뭐 퀘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옆에 후드가 있어요 후드는 이제 뭐 게임하기 전에 먹어주면은 약간 버프가 되는구나 보너스가 붙어요 뭐 예를 들어 구름이 뭐 말랑구름이 단단구름이 된다거나 아 그런식으로 오케이 그런게 있고 끝! 끝!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PPT를 또 많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PPT를 또 많이 보면은 좋을게 없어요 예 분명히 필요하지만 PPT를 많이 봐서 좋을게 없어요 왜냐 네 게임 화면을 많이 우리가 좀 보여주고 아 그래요 그래요 같이 좀 가지고 노는 좋아좋아 필요합니다 좋아좋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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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한달복달 하고 싶어 저희는 베타베타 베타베타 자 그래서 게임을 저희가 할텐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쪽 미니게임천국 담당자분이 새로운 굿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나 선물을 아까 커피도 집어넣어 주셨는데 각자 하나씩 박스를 하나씩 주셨어요 일단 먼저 한 번 간단하게 그러면 볼까 볼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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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엄청 게임에 나오는 박스가 생겼다 아 여기 진짜 엄청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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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각인각인 어 요거는 어 파는게 아닙니다 예 파는게 아니고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브라고 주셨나봐 이브? 아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지금 지금? 라인 나우 라인 어떻게 망뚜야 망뚜 아 팔이 없는데 아 걸치는 거구나 망뚜 망뚜 아 형 이거 맞아? 아 다 집도 키네 집도 끼네요 아니 나 왜 이렇게 안되지 잘? 내가 말했지 노인네 됐다니까 이형 어느 순간 남들 한 살 먹을 때 두 살씩 먹어 아니 팔이 없어 팔이 없다고 했잖아 아까 어 됐다 미용실 본 것 같다 썼어 이렇게 해서 아 아 요것도 어 아 아 아 또 뭐 여러가지 텀블러 더 어 어 이거 진짜 안 팔아요? 팔 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 같은데 스티커도 있고 뭐 나중에 경품 이벤트를 해가지고 날아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어 아 테이프도 있고 티에트도 있고 어 케이프가 너무 귀여워요 티에스도 있고 스티커맨이 저 이거 너무 더운데 아 벗어요 벗어요 이걸로 갈라입으면 안돼요? 예예 벗어요 더우면 벗어요 아 이게 너무 더운데요? 벗어벗어? 벗어벗어? 벗어벗어 더워더워 이거 좋다 와 귀여운데요? 어 이거 입어도 되나? 입고 오세요 당장 당장 입어 입어 입고 오세요 그리고 뭐 검은색 티셔츠도 있고 어 와 이거 뭐 두가지 신창에 있는 검은색 이거 입어요? 응 어 이거 후드틸이 있어 후드틸이 있어 후드틸이 있어 이거 빨았나봐 향량이 너무 좋아 아 나는 검은색 나는 검은색 벗고 입어야 돼 아 안에 또 머리띠가 있대요 머리띠요? 네 필요 없는데? 아 필요해요 필요해 필요해 네 필요해요 필요없어요? 아 완전 필요하죠 네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하 나 이거 너무 필요해 어 나는 왜 없지? 아 난 안 넣어줬나봐요 아니 주호민 작가님 그 전용으로 잠깐만 나 이거 아 나는 없네 너무 공율이 너무 편한 마우스패드도 있어 너무 편하네 아 맞춘건가? 얘 얘 누구야 얘 튤립인가? 예 시드 시드 아 이렇게 선물을 또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한층 더 네 미니게임 미니게임이 미친 사람 같아 미니게임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해주셨어요 뒤로 이렇게 하면 더 넓어보이니까 네 이 정도 선에서 파이업을 좀 하시고 아 침착맨 수염처럼 머리가 작아보여요 약간 이렇게 앞으로 하니까 네 뭐가 삐뚤어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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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뭐가 삐뚤어 로봇카 헬메 벗은 것 같아 어 어 팀 버전 팀 버전 로봇카 머피 머피 팀 버전 머피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네 미니게임 천국 하면 뭡니까 뭐죠 피처폰 게임의 대명사였죠 어 네네 아 피처폰을 갖다 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실제로 구동을 할 수 있게끔 아 미니게임 천국을 깔아주셨어요 2,3,4를 넣어가지고 가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옛날 감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쉽게도 원은 못 가셨대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됐다 됐다 그래서 누르시면 4,4 4로 한번 가보자 그나마 최근 거 아 2인데 아 2,2 2,2 2 제 선배 2006년에 나온 거 미친 거 아니야 아 와 귀여운데 야 그때도 이 로고였군요 이때 근본 로고였구나 야 이거 16화음이야? 형 미안한데 얼굴 안 들면 안돼요? 자꾸 이게 풀려가지고 아 아 풀렸네 아 이렇게 아 게임 시작 야 아기자기하다 와 와 노말모드 하드모드 와우 노아노아 올라올라 이렇게 노아노아 올라올라 이렇게 있다는 거 하 똑같네 완전 그 디자인이 네 화면 연결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H 어 HDMI 뭐 그 포트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음질이 되게 짱짱하다 생각한 것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생각보다 안 바뀐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네 이때도 충분히 짱짱한 그래픽과 그 화제 그 소 그 뭐지 사운드를 즐겼다는 거 야 LG텔레콤이라고 써있네 소리를 좀 줄일게요 저 한판 하고 있을 테니까 저 마가마가 한판 하고 있을 테니까 아 지나가세요 와우 장비도 있어 삼국제 해봤나요? 힘이 좋아요 와우 초쾌 이제 돌려주라. 나 가야된단 말이야 하고 자 요런느낌에 아 근데 이 폰 자체도 이거 인기성인데 어? 이렇게 돌아가? 몰랐어요? 몰랐어! 이게 간지인데 아 진짜? 그래서 옛날에 스마트폰처럼 바꿔야겠다 옛날에 Can You 노란색 큰 거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와 옛날 핸드폰도 되게 괜찮다 근데 조작감이 훨씬 좋아 스마트폰에 비해서 이게 물리적으로 누르니까 또 호주머니가 썩 들어가고 근데 이게 그 뭐지? 확장성이 좀 부족하지 자 그래서 이 선배님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결을 할 겁니다 아 네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방송 인생에 좀 많은 것을 걸고 좀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이 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 뭐냐면요 저희가 미니게임 전국에 있는 13종의 미니게임 중에 각자 3종씩 골라가지고 제출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럼 총 6종의 미니게임이 되겠죠? 각자 자신 있는 거 3개죠? 네 그래가지고 그 선정한 거를 다 하나씩 해봅니다 네 기회는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각 종목당 네 그래서 3번씩 주어져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은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6개의 게임 중에 누가 더 많이 이기는지 다섯 개죠 다섯 개 그래야지 승부가 나겠죠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뽑아서 3대3이 되는 거니까 아 네 맞습니다 5판 3선 승제니까 예예예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결을 해서 예 진 사람은 네 벌칙이 있는데 다릅니다 서로 제가 이겼을 경우 네 그 침창맨님이 운영하고 있는 침하하 사이트 있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펄하하로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제 겁니다 아 이제 제가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펄하하로 바뀌게 되고요 예 생방송 기준이니까 오늘 광고 방송이 끝나면은 펄하하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기게 되면 네 어 자취령이 있잖아요 대인국이요 대인국 대인국이 게임 개못하는 소인배로 또 일주일 동안 바뀌게 됩니다 게임 개못하는 소인국이요? 소인배 아 소인배요? 예 그래서 소인국이라고 하면 또 이제 게시판 이용자들 비하하는 거냐고 하려고 했죠 그래서 게임 개못하는 소인배로 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 큰 부분을 걸고 네 진짜 몰입해서 한번 대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 한번 보실까요? 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지금 창민님은 평소에 좀 이런 이것도 일종의 어떤 원 버튼이긴 하지만 피지컬 게임이잖아요 아 이거 좀 하십니까? 미니게임 저거 피지게임 포지컬 게임이죠? 완전 피지컬 게임이죠 어때요? 피지컬이 좀 약해요 사실 음 그래서 뭐 자신 있어요? 아 난 게임 할 때마다 맨날 채팅창에 나오는 얘기 있어요 뭐야? 밀기 싫다고 흠 늙기 싫대 아니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싫어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요 네 주호민 작가님하고 저랑 피지컬을 따지면은 네 독긴 개 낀이에요 독긴 개 낀인데 그쵸 예 가끔씩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못할 때가 있어요 주호민 작가님이 그때 뭐 심창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저 무슨 귀신 귀신 아닌 것 같이 아 심창맨님 어웨이와웃 유졌어요? 자기 캐릭터 찾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데 형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못할 때가 있다니까 언제였지? 아니 그래도 난 내 캐릭터가 누구인지는 알잖아 그 그 그 그 It's 2 뭐 그 뭐지? It takes 2 It takes 2 진짜 소름돋을 좀 아니 어웨이아웃이 더 심하지 나 그때 귀신 들린 줄 알았어 나도 나 빙이 된 줄 알았어 빙이 된 줄 알았어 말은 안하고 계속 어어어 계속 이래가지고 난 귀신 들린 줄 알았다니까 걱정했잖아 그거 무슨 ODD 무슨 협동게임 있었거든요 네 아 그 이게 양쪽에서 하는 거야? 어 그때도 난 소름 돋았 나는 그거 할 때 소름 돋았는데 네 그거 메탈슬러그 할 때 88포인 메탈슬러그 아 맞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렇게 피지컬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네 똥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똥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 나 처음 듣네 네 파도가 있고 똥물도 파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웅을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면은 제 그 치마 사이트가 펄하하가 되고 네 그리고 어 제가 이기면은 어 주호민 작가님의 게임국이 게임 게임 개모 타는 소인배가 되는 어 되는 일주일간입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입니다 지금 뭐 뭐 대충 제가 바꿔놨어요 대표 캐릭터 문어네? 저에요? 나 주호민요일씨다 나같이 살지 마시오 아니 제가 바꿔놨어요 아니 제가 어때서 엄청 많아요 아 저거 프로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하고? 네 캐릭터로 뭐 푸딩도 했고 귀엽죠 귀엽네 진짜 캐릭터 잘 뽑혔다 푸딩을 할 수 있고 아까 아크엔젤 있었는데 아크엔젤도 있고 귀여워 나 문어로 해줘요 문어가 근데 귀여워서 했어요 아 진짜 귀엽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티어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텐데 어 각자 선정한 게임을 말해보죠 네 저는요 달려달려 라는 게임이 있어요 달려달려 이렇게 트랙이 계속 좌우로 변하는데 나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트랙을 따라서 계속 달리는 게임이 있고 달려달려 미끌미끌이라는 게임이 있어 미끌미끌 이렇게 통을 계속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탕탕탕탕 하면서 그리고 나라나라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한번 나라나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렇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프어프 뚜러뚜러 너머너머 아 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고르셨네 어프어프는 뭐 헤엄치는 거예요 네 헤엄치는데 이제 위아래 벽에 부딪히면 안 돼 가라앉는거 가라앉는데 네 옛날에 슈퍼마리오 1에 그 2- 어 3-스테이지인가 그 스테이지 그런건데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요 3개씩 내서 6개잖아요 3판 2선승제잖아요 네 아 5판 3선승제잖아요 제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뽑아서 종목을 어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도전 횟수는 3번. 게임당 3번입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점수로 가는거죠.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뽑아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또 뽑으면 어디 보자 이걸로 갑시다. 앞에 보여주세요. 자 첫번째 저희가 해볼 미니게임 천국의 미니게임은 너머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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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정한 게임이거든요. 제가 선정한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떨수도 있고 누가 먼저 하느냐인데 지금 보면은요. 너머너머 보면은 시작하게 누르면은 캐릭터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엄지가 붙은건 뭐죠? 엄지가 붙은건 이 게임의 전공이야. 아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 566 이렇게 있잖아. 저게 스피드 힘 점프력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점프력 좋은 애들 유리한 애가 있어요. 자기 전공 캐릭터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캐릭터들 보면 뚜레뚜레 전공인 애들 네 마리 아 너머너머 세마리 근데 캐릭터가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근데 이게 약간 그 생물학적인 걸 반영을 했네? 점프력은 토끼하고 막 사냥 이런 애들을 해놨네? 아 점프 잘하는 애들로 아 나라나라 공룡인데요? 공룡이 새가 됐잖아. 아 새가 됐기 때문에 어 푸어푸 문어 그러니까 돛새치 부모허빵도 그래 그래 그래.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아 그리고 여기 범고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자 너머너머였죠? 나라나라였나? 우리 너머너머죠. 점프점프 너머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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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돌아가면서 할까요? 어 그렇죠. 한 번씩 하는 게 긴장 아까 말했던 그 푸드가 있는데 푸드가 뭐 너머너머 해서 먹으면 5초 동안 보호막이 생기고 이런 거 이제 점수도 주고 하는데 아이 노템으로 해 노템으로 노템정 가? 푸드 안 해? 아껴 이껴 나 집토끼로 할게요 네 자 게임 시작 버튼 하나로 즐길 수 있는 네 미니게임 천국 이렇게 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왼쪽 위에 저기 2단점프 아이템이거든요. 2단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딪힐 뻔했죠. 미친 한 번점프? 오케이 상대방 머리를 밟고 넘을 수도 있어요. 안 밟아야지 이렇게 띄엉 띄엉 일부러 깜짝 놀라게 하려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저러면 꼭 먹어줘야죠. 2단으로 2단으로 그렇죠 오케이 오쭈구니 어 아이템 너무 낭비하시는데 지금 내맘이에요 내 맘 내 맘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와 5만점 넘었고요 오 잘하시네 갑자기 뛰어오는 제 조심해야 돼 오케이 속도까지 다 계산하죠 내가 누구 말리보 오너 오 계절이 바뀌었어 점프해서 먹어줬죠 점수거든요 살아남는 거에 중점을 두면 점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점수도 먹어주면서 안정적으로 먹어준다는 것이에요 오케오케 8만점 돌파 여기서부터 점프하는 북극곰이 나기 때문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큰 거 먹어야지 아싸벼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쫄리죠 쫄리죠 이제 슬슬 쫄립니다 10만점 돌파 10만점 돌파하면서 슬슬 쫄리죠 게임 개못하는 소인비로 바꿀 생각해야겠죠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점프해주고 점프해주고 이게 공간 지각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오케 점프 버섯 피해줄거요 저 버섯은 먹어도 돼요 슈퍼머지 안 해보셨어요? 한 번 먹어보세요 안 먹어야지 치킨도 드셔보세요 다음에 나만 먹을게요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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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밟아버리거요 지나가버리거요 아 아케오케 부딪힐 뻔했는데 개구리 조심하셔야죠 오오오 아하하하 자 곰 이제 뛸 때 됐죠 버섯 먹어요 버섯 먹어요 아 나 양각이야 나 양각이었어 나 양각이었어 양각 와 18만 5천점 굉장히 잘하신 건데 아 18만 5천원 18만 5천 7백 76 아 좋습니다 적어놔야겠다 그냥 지금 빠르게 포기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잠깐만 적고 18만 잘하긴 잘했다 이거 아 지금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 다음부터 제가 뒤에서 갈게요 사기 안 떨어지게 자 넘어 넘어 자 다시 제가 한 번 그러면 저는 다른 캐릭터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꼭 추천하는 캐릭터를 안 해도 돼요 저는 제 이번에 신캡 어디갔어 우리 그리 어디갔니? 귀여운 그리가 여기있다 그리로 어 그리로? 어 그리 귀엽지 않아 어 추천 있었는데도 고우! 어 고우 자 그리 뛰어갑니다 자 점프 점프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직관적이어가지고 누구나 게임을 해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룰이 그냥 파악이 돼요 어 뭐 나름 뭐 고득점의 비법은 따로 있겠지만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미니게임천국이 히트를 쳤던 거죠 요즘에 이런 좀 단순한 게임이 많이 없어 어 난 이런게 좋아 이제 왜냐면은 게임을 막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킬링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잠깐만요! 2단 점프 써버렸고요 써버렸고요 아이템 먹어주고요 파워 이게 뭐 지도인가요? 예 지도 먹어주고요 점프점프 아이템 먹어주고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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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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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오기오기 죽을 뻔했는데 오오오 밟아주고요 자 밟히나요?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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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먹을까 말까 하다 포기했죠 어 안전하게 갈라고 안전하게 가면 죽습니다 잠깐만요! 안전하게 가면 죽어요 자 자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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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간데 왜 죽어요? 안전하게 가면은 밟아주고요 생즉 생즉 필사 어 밟아주고요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9만점 9만점 12점 저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세 번 시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제 점수에 반절 정도 하셨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 쟤는 안 되겠어 점프를 9에 기린 우리 저기 랩으로 갑니다 랩으로 갑니다 지랍 플러스는 랩인가봐 지신가봐 아 그러네요 지시 자 점프력 9은 얼마나 다를까 한번 뛰어보세요 와 와와맞 근데 이거 소중한 기회 한번이니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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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듯이 하지 마시고 오! 오케오케 잠깐만요! 오.. 2단 점프를 써버립니다 자 파워 점프 파워 점프 파워 점프 다 쓰고 아이템 아! 점프력이 좋은게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귀신 들리는 날 내가 가끔씩 이 형 뭐지? 귀신 들리는 날 하는 플레이를 할 때가 있어 나 완전 알았어 이제 아 완전 레프로 하면 안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귀신 들리는 날 귀신 들리는 날 나 이제 진짜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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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버리고 넘어버리고 넘어버리고요 또 넘어버리고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고 넘어버리고 넘어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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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어주면서 넘어주면서 띠용 어 2단 점프를 그냥 활용해도 됩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계속 없기 때문에 2단 점프를 적시적소에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2단 점프 해야될 것 같으면 점프 해야됩니다 자 자 먹으면서 넘어버리고 이번엔 느낌 좋쭈 느낌 좋쭈 느낌 좋쭈 느낌 좋쭈 느낌 너무 좋쭈 파란색 먹어주고 파란색 두개짜리 먹어주고 파란색 세개짜리 먹어주고 파란색 세개짜리 먹어주고 파란색 세개짜리 또 먹어주고 와 좋다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빨간색 먹어주나요 먹어주고 노란색 먹어주나요 10만점 돌파 이번엔 다르죠 내가 완전 알았다고 했죠 먹어주고 11만점 내가 완전 알았다고 했죠 레프는 북극곤 그냥 넘어가죠 아 아 마지막순간에 진짜 이거 괜찮았는데 마지막순간에 귀신이 들리는 바람에 아 아깝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버섯을 조심해야돼 여러분 버섯을 조심하세요 독버섯이 있습니다 하 알겠습니다 너머너머는 침착맨했습니다 1대0 자 빠르게 다음 게임 가죠 어딨어 제비 어딨어 1대0인데 네 잠깐만요 지금 이거 써놓죠 텍스트로 아 써놔야돼요? 아니 써야지 이거 방송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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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박제기까지 아니 써놔야 써놔야지 진행상황을 모를 수가 있어 아니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크게 써놔야돼 써놔야돼 아 이게 네 이때 이때 너무 크다 근데 하 이때요 자 이때 0이고 네네네 제비를 뽑아 네 이번엔 침착맨이 한번 뽑아보자 제가 한번 뽑아볼까 네 아까는 제가 준비한 게임이라서 제가 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맞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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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게 달라요 이건 제 게임이 아니었어요 나 점프 안좋아해 점프를 안좋아하시면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나라 요것도 잘 요거 제 주종목이고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게임입니다 아 아 아 나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가만 안 둬 이거 진짜 운빨이거든 운빨이 아니고 개운빨 개운빨 이거 하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럼 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X하시고 아 블랙홀 빨려 들어가면 운빨인데 자 날아올라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거 만드신 인턴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근본이 없어 헤이 다른 게임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동안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고 자 이 녀석은 각도를 맞춰서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너무 쉽죠? 오오오 한 번 놨다 근데 이렇게 하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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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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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세컨 찬스가 오오오 아니 뭐야 일부러 씨를 맞추면 되는건데 이거를 저사이 저사이의 빈틈에 들어가면은 떨어져요 아니 어차피 세 번이니까 아 근데 난 알아 왜냐면 난 해봤잖아 네 이거를 주민 작가님이 그 이렇게 트패처럼 네 한 바퀴 안 돌리고 처음에 나온 거 고르려고 이렇게 바로 고르려다가 난 그렇게 해야지 보너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고르는 동안 떨어지고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전하게 가시겠다 네 저는 안전하게 가죠 자 보세요 aven迎 한 번 갔다 가는 거야. 안정스럽게. 나오자마자 툭! 이걸 보네. 별을 잘 봐야 돼. 별. 두 개짜리 먹고요. 아, 세 개짜리 먹고요. 저 전기구름하고 블랙홀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조심해. 바로 끝날 수도 있어. 저 빈틈으로 들어가면 늙으면 이빨 사이에 벌어지거든요. 저 사이에 들어가면 바로 추락이니까 조심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슬퍼. 아, 오케이, 오케이. 보너스 먹어주고 천둥이 형 쳐다. 뚫어버리고 오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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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어, 실례합니다. 불쑥 방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주. 아, 네. 또 실드가 있어서 막아줬어요. 아까 블랙홀이 있었는데. 아까 블랙홀이었거든요. 이게 점프를 왜 이렇게 제한됐지? 이게 이제 우주니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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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600, 2,600. 아, 올라가. 젤리먹고 올라가. 아싸 실드. 아싸 실드. 재밌다.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자꾸 아까부터 노인네 이빨이라고 이거 PowerPoint. 벌어진다고 점점. 아, 안된다. 으아아아앤에에에엥 으아아아에에ㅣ 으아악 으아아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 어하하하하하핰 오오오오오오 휴 terazrament. 흐우우웅 너무 버 sof 아하하하핰 극단적으로 oh 극단적으로 버렸어. 휴우우우우으음 . 많이 자랐다. 13만 966. 적어두세요. 1등만 하면 되겠죠? 저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서류 이제 두 번 남았다는 거. 내 생각에는 저게 어차피 외계로 나가는 거잖아. 얘가 좋은 것 같아. 얘는 좀 약간. 이게 맞아. 확장파놈인. 공기저항이 없잖아. 확장파놈인. 얘가 맞아. 초반에는 약간 욕심부려도 돼. 아! 처음에 아무나 눌러도 돼. 저 위에 실드가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그걸 골라는 것도 방법이에요. C가 아니더라도. 잠깐만 잠깐만요. 노인 이빨을 집어넣었지? 귀신 들렸네 또. 또 귀신 들렸어. 잠깐만요. 그 사이에 빈칸을 넣었네? 왜 그래? 귀신이.. 어떻게 귀신 저렇게 들리지? 어떻게 고르는거야 저거 사이에 귀신들린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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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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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계속 여기야? 빨간 한은 언제 나와 아 진짜 귀신 들리 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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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어 당황했어 귀신 들리지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잠시만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갈 수 있어 침착해 오 번개번개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침착하게 침착할 수 있어 나라나가 확실히 잘하는데? 침착 아 저 13만점 한 번 더 여기겠죠? 마지막 기회 마지막 들기 싫다고 이 캐릭터는 좋은 것 같아 바로 가겠습니다 나 이제 완전 알았어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가 사실 한 번은 눌러도 되거든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벌어지기 시작한다 벌어지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귀신들렸다 작두탄다 신내림 신내림 받았다 잠깐만요 이 빨딩을 정확하게 쑤시개세요? 아니 나 무슨 치과의사인가 봐 이 쑤시개야? 거의 무슨 스케일링에 정확하게 쑤시네 요즘에야 요즘에 나는 치실인줄 벌어진다 게이지 벌어진다 이세기야 이세기로 왔어 근데 어느새 웃다보니까 점수가 8만 8만 제 점수가 13만이니까 충분히 여유있거든요 높이도 높이 2600이라 높이가 2300 이래가지고 안정적입니다 지금 아 외계인 이거 잘 올라가네 오 10만점 넘었습니다 아 우주는 외계인이죠 나도 외계인 해야겠다 10만점 11만점 자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12만점 당황하지 말고 우주는 내것이야 우주는 나의 편이야 13만점 13만점 베스트 베스트 돌파 돌파 카이세이건 선생님 힘을 주세요 나에게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됩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려놔야되요 아 잠깐만요 최대한 많이 올려놔야되요 최대한 많이 올려놔야되요 최대한 최대한 많이 15만점 16만점 어 잠깐만요 어떻게 저게 쑤시지 또 2를 쑤십니다 또 2를 쑤시기 시작했어요 귀신들 아 귀신 들렀다가 삼.. 삼천 삼천메타까지 갑니다 잠깐만요 2를 쑤시고 잠깐만요 2 한번 또 쑤시고 잠깐만요 아니 방심하지 말려 방심하지 말려니까 적으세요 적으세요 그냥 이긴거 아니에요? 저 기회가 2번이잖아요 아 침착맨도 기회가 있구나 아 침착맨도 기회가 있구나 17만 3974 아 연속 3번을 쑤시는 바람에 하 2번이 진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하 진짜 우주여행갔던거 같아 하 이게 이름은 미니지만 재미있는 미니가 아니야 재미는 맥스게임천국이에요 아 우주 우주인 나 이거 해볼까? 트릭해라 트리아 어 괜찮아 나 트리아 해보겠습니다 자 몇점? 17만 17만 근데 쉽지 않을 것이야 아 쉽지 않아 나중에 버러지기 시작하면 당황한다 어 파란색 먹고 파란색 먹고 파란색 먹고 파란색 먹고 어 노란색 먹고 파란색 먹고 실드 받아주면서 자 이제 슬슬 버러지주 슬슬 치주질환 오주 치주질환 피해주면서 오케이 가주면서 오케이 가주면서 쭉쭉 올라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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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진 괜찮다 이거야 뚫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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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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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제 반반입니다 거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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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실드 받아주면서 콤보 받아주면서 어 아 아 아 아 이쑤셔가지고 죽을 뻔 피콜콜 아 피콜콜 콜콜콜이 아 아 블랙홀 이거 끝이야 엔드 저거는 그냥 강제종류야 저거 최악이야 저게 내가 말했던 문발 어 내가 맨날 블랙홀에 빠져 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집장매님 아니 어응 아니 아까까지 17만점이 이게 만만한게 아니에요 아까까지 나도 여유있었는데 나도 우주인 마지막 나도 우주인 우주인은 안 빨려가겠지 우주인은 안 빨려가겠지 아니 그럼요 화상인으로 해보세요 한번 나도 17만점 쉽지 않네 17만점이 장난같습니까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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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고 예 자 17만점이 장난 아니네 17만 장난 아닙니다 날아가지고요 자 심기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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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수 먹어주고 천정 오 좋아요 좋아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화상인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돌아가는거 돌아가는겁니다 화상 입장에선 내려오는거에요 그쵸 물이 반 물이 반절이나 남았네 반 밖에 안남았네 아이 그럼요 저 역겨운 블랙홀이 내 옆에 있었네 또 죽을뻔 죽을뻔 내 시도 이렇게 무너 무너질 뻔 아 외계인 사기네 벌써 5만점이네 뭐야 이거 외계인 아이 사기라뇨 개사기네 나도 외계인할걸 블랙홀도 안빨려가고 뭐야 이거 지금 좋은거 먹었어 개꿀이야 외계인 블랙홀이 안빨려가는건 벌써 9만이야 오 벌써 여기까지왔어 개꿀이에요 외계인 개사기입니다 여러분 외계인하세요 10만점 넘었어 제발 블랙홀이 제발 블랙홀이 제발 오케이 호우 호우 아 블랙홀 뚫어버리구요 실드있어가지고 뚫어버리구요 왜 이렇게 쉽게해줘 저 이빈이 너무 쉽게주잖아 아이 씨 너무 쉽게주잖아 아싸 실드까지있구요 아싸 30콤보 베스트 하지만 저는 저와의 싸움을 합니다 저의 상대는 주우미 작가님이 아니고요 저의 상대는 접니다 자 이를 쑤셔버렸네 하지만 올라가면서 아 니가 니가 뭔데 이를 쑤셔버리고 뚫어버리고 정확하게 씨를 입력해주면서 가주면서 와 2만점 넘었어 있으셔도 당황하지 않고 올라가주면서 당황하지 않고 피지컬이 다르죠 피지컬이 다르죠 뭐야 수직상승 뭔데 화성갑니다 바로갑니다 힐이 5000m 지금 바로 즉시 다운로우드 아 있으시고 있으시고 있으셨지만 하지만 올라가고 저 무지개 왜 생기는건데 아 이제 끝났다 아니쥬 아니쥬 이 다 빠졌는데요 아 아 이가 너무 없어 하지만 맞춘다 면 아 아 이거 어렵다 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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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랙골자 23만 9천점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화성인이 또 졌어 주은 작가님하고 제가 어 사실 도끼인 개끼인인데 오늘 귀신들리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2대 사실 이제 0은 떡이라고 하기 때문에 2대 떡이라고 하겠습니다 2대 떡 큰일났네 이거 제가 뭐 패널티를 좀 해드려야 되나 큰일났네 이거 나머지를 나머지 3개의 개를 다 이기셔야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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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또 고려해주세요 자 자 자 그러십쇼 진짜 이러지 말자 진짜 네 자 페페승승승이 있어요 페페승승승 뚫어뚫어 나 이거 잘해 뚫어뚫어 뚫어뚫어는 내꺼 아닌 뚫어뚫어 아 내꺼네 네 뚫어뚫어 아 나 이거 알어 바닥을 뚫고 계속 가는거에요 진짜 잘하는데 나도 이거 잘하는데 마지막 대결을 내가 진짜 잘하는건데 마지막이라뇨 이게 마지막이 아닐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냥? 네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제가 먼저 시범 제가 고른 게임이기 때문에 뚫어뚫어 첫번째 있는 게임이라서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하실거에요 주펄은 아이템 쓰게 해달래 아이템 하나 쓰게? 물방울 일단 그냥 가 일단 그냥 가 갑니다 자 갑니다 고고고 예 이렇게 뚫는거에요 이렇게 뚫으면서 이렇게 아이템도 아이고 방금 왜 안죽었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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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연습게임 아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어 이게 나 닮지 않았어? 혹시 연습게임? 아 연습게임은 없죠 세번이나 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네 혹시 일부러 아니 제가 왜냐면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요 연속해서 내려가잖아요 예 보너스가 붙어요 계속 콤보가 붙어서 아 콤보? 그래서 아까 서둘러서 내려간거에요 아 자 이게 전문가라서 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콤보가 붙잖아요 근데 이거 쉬었다가 가면은 걸어갔다가 가면은 콤보가 안붙잖아 지금 봐봐 그래서 난 콤보 붙이려고 한거였어요 오오오 난 콤보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아니 콤보 콤보 붙일 것도 아닌데 왜 11,247 11,247 11,247 11,247 11,247 일단 적어요 생기록이 생기록이 11,247 여기 있어 앞에 앞에 아 예 11,247 나 그리 자 갑니다 콤보 보여줘 콤보 이거 콩 좋네 리듬감 그리고 밟으면은 까 그렇치 저렇게 되 Flow 죽었다 깔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아니 벌써 내 기골 깼 priorities 카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먹어 주면서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먹어 주면서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55,716점 까 까 까 느낌으로 원쓰 sü się 5 자 암 под 잡 já 파는 애들이 읏 어 버ộn 자江의 제일 파는 애들이 있어요 에 보시면 은 키리크로 키리크로 원래 drawn 누가 파죠 토끼가 봐요 그럽니다 네 토끼이 집track they로 갑니다 이걸 schooling 아니.. 지금.. 4.8..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니.. 왜 죽었지? 왜 죽었는지.. 저 마지막 시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넘으면.. 이게.. 아이템을 쓰세요. 아이템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대보세요. 대보면 나오고 안 나오면.. X 하고.. 아.. 이미 사용중인데 이거 누르면 나와요. 아.. 세개 층을.. 뚫고 들어갔는데? 세개 층을..? 콜라가 나오는데 그걸 먹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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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go.. 밟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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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어? 아니 끝? 아니 왜?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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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싸! 빠샤! 아싸! 야호! 아싸! 빠샤! 히릿! 빠샤! 야호! 히릿! 오케이! 어 자 갑니다! 마지막 시도! 조용히 작가님의 마지막 시도! 자 쫓고 내려갑니다! 14,000점! 15,000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gueipeipeipea 4선승재 실판사 사선승재 13개가 있기때문에 랜덤으로 정할 수 있어 칠판사선승 그건 확정이죠? 칠판사선승 그럼 제가 4번을 내리 이긴다면 그니까 그치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끝난건 아니에요 이겼다고 치고 보너스가 아니야 흥미진진하게 이게 진정한 펠레스코어 어프어프 제껀데? 나 이거 잘하는데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저 진짜 잘해요 어프어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프어프 먼저 하실래요? 어 그럴게요 어프어프는 옛날에 마리오 물속에서 헤엄치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점점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고 눌러주면서 뛰어오는거에요 어프어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되게 단순하게 잘 만들었어요 어프어프 아기상 아기상 아기상은 올리로 할까요? 아니면 도세치로 할까요? 어? 문어 문어로 이거는 질수가 없죠 갑니다 펑펑 뛰는겁니다 자 해파리 해파리는 무시해도 되구요 터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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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야호 아싸 아이 아이 제가 너무 너무 연탈을 이거 연습게임 아예예 연습게임입니다 자 이런 게임이라는걸 알려드렸구요 첫번째 시도 해보실까요? 예 자 오케이 자 이런식으로 저 위 천장에 닿으면 안되고 바닥에도 닿으면 안되는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헤엄을 쳐야되는 게임입니다 아 이제 감 잡았다 네 감 잡았어요 여유가 있으면은 별까지 먹어주면 좋고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통과를 해야되는데 진짜 몬스터 다음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마 왜그래 아니 문어는 하지마세요 그게 아니고 문어가요 부력이 너무 좋아 진짜 한번은 이만큼 뛰어 미쳤어 문어가 아니 이제 문어가 안좋아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이정도까지 하면 게임이 잘못됐다는 오해를 받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서 붕어빵 하겠습니다 통통 드문다 그냥 톡톡 드문다 어려운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톡톡 별도 안먹어도 되요 솔직히 말하면 톡톡 톡톡 별도 안먹어도 되 사실 저것도 그냥 패스해 어려울거 같으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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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톡톡 쟤 쟤는 쟤는 부딪치면 안됩니다 쟤는 저거 먹는거 아니에요 저깁니다 이 별은 포기 못해 내려올때가 조심해야돼 너무 내려왔다싶어서 다시 올릴때가 위험 이때 위험해 이때 위험해 잘한다 아 죽었다 저 마지막 게임가요 이제 삼만 이게 너무 핸들을 감으면 전에 감았던게 있어서 미리 좀 감아줘야돼요 이게 살살살 꼬범이 이런애들이 수영잘하거든 이건데 좀 어려워요 어퍼부가 어퍼부가 좀 어려워 꼬범이가 딱 맞는거같애 꼬범이가 딱이야 꼬범이 그냥 딱 군기가 바짝섰는데 딱 차렷하는데 수영을 차렷 딱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은 안들리시겠지만 우리는 들리잖아요 밖에 소리가 탄식소리가 마케팅담당자분들 탄식소리가 다른건 진짜 잘하는데 어퍼부가 좀 어렵네 13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 싶으면 근데 이건 내가 선정한 게임이라 다른게임을 하면 되요 예 그냥 요거는 없었던거죠 아잇 아 그러면은 9판 5선승제 예? 9판 아니 그냥 끝내요 아니 하나만 더 그냥 그냥 재미로 그냥 오선승제는 아니고? 예 달려달려 근데 재미랑 오선승제랑 차이가 있어요? 재미로 그냥 한번 하는거랑 추하잖아요 오선승제 재미는 안 추하 그렇게 할까요? 재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코어는 끝났으니까 이렇게 돼서 주우민 작가님은 아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밖에서 탄식하시는 직원하고 침착맨 한번 붙어본 것 같아요 아 직원분도 꽤 하실텐데 근데 이제 혼자 하면 좀 그렇고 네 걸고 이것도 뭐 걸고 아니 약간 그게 있어 뭐요? 클리셰야 사실은 우리가 싸웠잖아 네 피콜로가 이제 우리 편이 되는거지 아 우리 연합 대 아 광고주 아 근데 나는 야무치 정도인거 같아 아냐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냐 형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가능성이 하나 더 추가되는거에요 아 그래? 네 내가 죽고 각성하는건 어때요? 아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있는 상태였지 크레딩처럼 아냐아냐 그런게 아니야 침펄 대 광고주로 가야돼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해서 걸죠 뭐 하나 거는데 어 정식 런칭할때 네 7월 27일날 런칭을 할때 네 쿠폰을 나눠주는걸로 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지면? 지면은 쿠폰을 안 나눠주는거에요 그니까 아니 기본 쿠폰은 있어 기본 쿠폰은 있는데 우리가 이기면 하나 더 붙여주는거 그걸 해결해결해 요거를 근데 사전에 미리 딜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기면 좀 해결해결해결해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기면은 네 광고주 쿠폰이 이제 닉네임이 게임 개 못하는 광고주 하하 그렇게 밖에 쿠폰 닉네임이 어 근데 이게 미니게임 특징이 개 못하잖아요 엄청 되게 민망해지네 왜냐면은 왜냐면 미니게임이라서 한 손가락으로 한건데 여기서 더 뭘 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하하하 이 한 손가락조차도 빼면 더이상 내가 이 게임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게 없어져요 그 세계 최초로 나온 게임이 아타리의 핑퐁인데 그거보다 사실 더 간단하 그건 위 안에가 있거든 그쵸 버튼이 최초의 게임보다도 더 간단해 사실 간단한데도 그래서 자괴감이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뭐 그냥 저런 어? 킬링타임 게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괴감을 느껴왔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요 이게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정말 분합니다 캐주얼 게임일수록 분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를 광고장께서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둘 중 한 명만 더 높은 점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은? 기회는 어떻게 할까요? 기회 기회는 인당 두 번씩은 늦자 그냥 두 번씩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광고주분도 두 번 하실래요? 그래 제가 밖에 딜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 잘 저기 하고 오세요 네 이번에는 두 번 다르다 광고주분도 두 번? 네 두 번 하시고 광고주분도 올려주시면 제가 깨는 걸로 갈게요 네 게임 좀 해 주세요 게임을 형 잘하는 거였어요? 이 4대 0은 이제 내려 이거 슝하니까 흉한데 나 게임 잘하는 거? 네 나 이번에 신규 게임 나라나라 아 잘했어 아까 잘했어 나라나라 근데 약간 구성상 안 보여준 게임으로 하는 거 구성상 안 보여준 거? 형이 고른 것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형이 고른 것 중에 달려 달려 했고 미끌미끌 있네 미끌미끌 좋다 미끌미끌로 가 미끌미끌로 가? 미끌미끌다 엄청 많이 내려간 적 있어 그래요? 미끌미끌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십니까? 혹시 자신 있으세요? 미끌미끌? 원래 좀 하시던 거예요? 주력이에요? 아니요 주력 아니라고 합니다 미끌미끌은 내 자신이 완전히 미끌미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진짜 미끌미끌 알겠습니다 그럼 미끌미끌로 광고주분이 두판 먼저 해주시고 하시는 동안 저희는 그냥 뭐 게임 얘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저기서 저기서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음 음 아 몇 점이 나오는지 보셨다고요? 일반 게임 누르고 랭킹 보기가 있어요 옆에 아 그럼 여기 뜰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 우리가 이걸 뚫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네 기다리는 동안 뭐 이게 이렇게 긴장되는 게임이야? 미끌미끌 연습 좀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 어? 상관없잖아요 해봐 해봐 한 번씩 해보자 우리 한 번 해보자 이건 카운터 아니에요? 응 카운터 아닙니다 이건 막 되게 잘해도 카운터 아니에요? 잘해도? 요거는요 통을 기울여서 얘를 계속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별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게 콤보가 또 붙죠 떨어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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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계속 콤보가 붙어요 근데 이거에 너무 과몰입하면은 이제 위험한데도 계속 급하게 급하게 전기 충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주고 너무 콤보에 신경 쓰는 것도 그렇죠 하수는 좋지 않다 답변 연습해보세요 전기를 조심해야 돼 자 자 밖에도 막 웃음보가 터져있는데 막 실사했나 죽었나봐 죽었나? 이게 죽으면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버튼으로 눌러서 죽어도 웃음이 나오는 게임이라니 갓게임이네 저것도 원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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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rring 전기병 조심하고 전기 조심해서 떨어지고 통현 전기병 조심하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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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조심해서 두루마리 놓치고 큰거 먹고 지지지 저건 점기가 생각보다 쉽지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대충 감이왔죠 우리 두번 죽었는데 죽었겠지 저기도? 오랬는데 템포가 템포가 볼까요? 어? 6,088점이에요 방금? 우리요? 아니 아니 방금 거 볼 수가 있어요? 종합점수가 그거는 미끌미끌 미끌미끌 근데 이거 누적인데? 아 그러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거지? 아 그러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기억으로 시작하는게 아 미끌미끌 118,448점 방금 미끌미끌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방금 미끌미끌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네 미끌미끌에서 118,448점 미끌미끌에서 10만이 넘을 수가 있어? 네 지금 여기서 오케이 라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어 아이템을 아이템을 쓰셨나요? 아이템을 쓰셨나요? 아이템을 안썼다고 하는데 네 안썼다고 11만 11만 얼마? 확인 다시 11만 8,448점 그럼 우리 두번씩 도전할 수 있는거죠? 두번씩 자 이거 돌파하면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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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핀에서 올라올 때 아 뭐 밥 먹고 이것만 했나봐 쿠폰을 추가로 게임 개못하는 어 광고주로 추가로 드릴 자 그러면 꼬범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아이템을 음 이거 써도 돼요? 거기서부터 지는 겁니다 써도 돼요 물어보는거죠 알겠습니다 추잡시롭게 진짜 아니 아이템이 어떻게 써 쓰라고 만든건데 좋은말이 안나와 좋은말이 맨날 추잡시롭대 좋다 폐기다 폐기 그래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벌써 만정 좋아 좋아 일단다 일단다 형 기회 아껴놔 형 기회 아껴놔 일단 이거 지금 충격에서 벗어나 형은 그거 그거 멘탈정리 맞아 진짜 귀신 들렸나봐 나 얘 나야 오타니 오케오케오케오케 오타니 오타니 투타 투타 겸업 오타니로 갑니다 자 침착하게 기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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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욕심내지마 아이템이 중요한게 아니고 전기를 피하는게 중요한거 같아 보니까 근데 사 살다보면 별이 먹긴 먹어야돼 별은 따라와 응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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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왜 나는 죽고 아 이거 먹어야 돼 어 먹었어 먹었어 아 아 나 완전 왔어 약간 먼저 틀어야돼 못 만져 쉿 아직도 한참 남았어 지금 한 것만 그만해 한 것만 그만해 다 왔어 한 것만 그만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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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크으 지금까지 힐잇 그 지금까지 그 게임을 했던 시간이 헛되지가 않았어 그래 이걸 이걸 위해서 했어 달려냈을거야 그니까 7만점 해야돼 내가 해야돼 오 8만원 9만 내가 해야돼 거의 다 왔어 아 오 지금 밖에 조용해졌어 지금 아 저건 오케이 오케이 10만 넘었어 거의 다 왔어 아 아 틀어줬는데 틀어줬는데 몇점 몇점 합치는건 안 돼 11만점 무지개 먹었으면 되는데 이거 잠깐만 몇점이지 11만점 랭킹 11만 다 왔는데 아 아 아 아 오타니 오타니 말고 류현진이었으면 씨 이들어갈게 나 이번엔 다르다 진짜 나 완전 알았어 전기충격기를 피하는 법을 알았어요 이제 앞에서 전기충격을 먼저 보세요 어 보고 꺾어 간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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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미리 보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나 이제 전기충격 안당합니다 나 이제 전기충격 안당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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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콤보 21콤보 22콤보 23콤보 24콤보 5콤보 6콤보 7콤보 8콤보 9콤보 아 아깝다 아 고 끊겼다 괜찮아 괜찮아 사는게 중요하니까 5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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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목숨을 부자하면 뭐든지 도모해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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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내려오고 아 저거 먹으셔야 되네 틀어주시지 저 틀어주시지 아 깜깜깜 깜깜깜깜 아아아악 아 근데 이게 파악했죠 파악했죠 아 근데 기회는 끝났네 아 모든게 나한테 걸렸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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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감전된 느낌이었어요 시작합니다 제발 모두 힘을 모아줘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지구인들아 하아 자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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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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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임이 왜이렇게 스릴있게 만들었 아 아 으악 아 한정복 네 네 네 여기 골라주세요 여기 골라주세요 아 아 뚜롯뚜롯 뚜롯뚜롯 한번 딜 한번 딜 해봤어 내가 뚜롯뚜롯 뚜롯뚜롯 나 개못하는데 아 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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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아까하고 잘하더라 나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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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롯뚜롯어려워 한 번만 나라나라 나라나라 광고주분이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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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라나라는 잘하지 나라나라는 연습 연습 자 한번 기회를 더 받았습니다 연습이에요? 네? 일단 연습? 나라나라 나라나라 연습가 지금 뭐 새로운거 보여줄 뭐 그게 아니야 지금 받아야돼 그래 지금 화성이네 좋아하더니 뭐지? 화성이네 황 화성이네아 힘을 줘 채팅창에 반석이 너무 느리다고 응? 뭐가 느려? 반석이 너무 느리대 반석이 뭐야 반응속도가 아 반응속도가 놀랄점도 너무 느리다고 옛날에는 빨랐답니다 여러분도 늙어보세요 사이즈가 늙어서 느린게 아니야 아악 이거 조심해야돼 블랙홀 늙어서 늙어서 된 사이즈가 아니야 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 돌? 돌?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얘 덩치가 작아서 덜 맞겠는데 좀 C가 뭘 뜻하는걸까요 센턴가 어 센턴가 날아가고 싶은대로 가는거지 어 콤보일 수도 있겠네 의오오오오 나도 절망적이다 진짜 콤보야 콤보 aproxim 반속이 절망적이야 방금 위에.. 뭐야 방어막 때문에 찾았구나 응 히릿 나 나라나라가 제일 재밌다 앗 어? 다 됐나? 앗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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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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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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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아 자 확인하자 우리의 여 우리의 그 뭐지? 나라나라 어 쿠폰이 걸려있는 대결 응 나라나라 맨 밑에 있어 몇점 나오셨어? 14만점? 14만5,111점? 14만5,111점 근데 너는 23만점까지 갔던 녀석이야 내가 봤을땐 내가 봤을땐 어 약간 힘 조절을 해준 것 같기도 해 근데 여기서까지 지면 진짜 대참사야 하 14만5,111점 14만5,111점 저걸로 가볼까요? 14만 그럼 이제 도전이에요? 네 먼저 하시죠 14만 도전 두 번 두 번의 기회 14만 이번엔 다르다 응 오르트 부름 넘어갈까 근데 그때보다 늙었어 내가 달성했을때보다 아 맞아 베리 왜 개만 하는거 봐 왜 개만 하는거 어어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어어 오 콤보 콤보 계속 집어넣으면서 오!! 콤보 집어넣으면서 아 치승 콤보 콤보 집어넣으면서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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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보 시간아 멈춰라 컴보 시간아 멈춰라 더 월드 핫 핫 표정 진짜 눈 침침해서 저러는 것 같아서 진짜 아재같다고 표정 표정 표정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채팅창에 표정분석까지 아 지금 채팅창에는 왼손으로 해준거 아닌지 아 뭐 채팅이 읽는동안 아 블랙홀? 11만점이 넘어야되는데 12만점 괜찮으시죠 시작좋아 7만점 좋았어요 화성인이 안좋은거같애 아 백호 백호 좋다 나 아크엔젤 따봉있는거 해야돼 그래도 호우 걔 날개있다 날개있어 컴보 컴보 아 느리다 이게 얘가 낙하속도가 느리다니까 날개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느려 아 그래? 그거 느려? 고르기 쉽게 느려 이게 되게 느리잖아 좋네 좋네 내가 하드모드로 했구만 근데 걔는 점수가 높겠지 왜 걔는 오케이 4만점 실드까지 받아줍니다 콤보에 없어져 콤보 내놔 자 2콤보 3콤보 안되 나 별이 없어 별줘 태양계 벗어났구유 벗어났 탈지고 어 잠깐만 이가 점점 좋아 좋아 이가 점점 이가 탄탄 이가 탄탄 인몸으로 오르트구름 벗어났다 오르트구름 성층권 두랍 두랍 백호야 백호야 두랍 두랍 10만 넘었어 두랍 두랍 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깰 안돼 안 돼! 침착해 침착해 그렇지! 시간이 멈춰버렸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2천점만 이를 쓰셔버렸어 잠깐만 2천점만 천점만 된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러다 블랙홀로 들어가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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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랄라바짱개위리 잠깐만!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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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악 찾았다 으아아아아아아악 오 찾았다 으아아아아악 어때 어때 지금 어떻게 됐어? 이긴거 아니야? 아까 1180 한 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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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6천 레킹보기 응 뭐야? 12만 14만이야? 아 졌어 아직 한 번 남았어 한번도 기억이 있잖아 우리 그 사이에 또 해가지고 14만을 만들어놨네? 근데 그 사이에 늙었어 우리 아 그랬나? 아 원래 14만이었어? 응 우리 그 사이에 늙었어 원래 14만이었대 옆사람때문에 될 것도 안 된대 호들갑 따라가지고 렉스로가 렉스로가 5분만 젊었어도 5분만 젊었어도 5분만 젊었어도 아 개웃기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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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내 반응 속도는 어 3만점 내 모든 걸 걸어 여기 채팅창에 뭐라고까지 나오잖아요 쿠폰 주기 싫어서 억지로 못하는 것 같다 내 모든 걸 걸어 여기 채팅창에는 쿠폰 제발 받아 주퍼리 엑스맨이네 이래도 엑스맨이야? 5분만 빨리 깨몄어도 이겼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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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쑤셔버렸네 아 근데 내가 아까 2좀 안 쑤셨으면 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11만점 넘어가지고 나 깬줄 알았어 12만점 돼가지고 나도 오늘은 다르다 헷갈려가지고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달라 지금 채팅창에는 서러워서 그냥 내 돈 주고 결제한다고 쿠폰 받지 말아 안하도 되는데 아니요 쿠폰 줄게요 가만히 있어봐요 10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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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라나라 어 잠깐만 14만점 돌파하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15만점 찍으면 돼요 나 요즘 맨날 그 유나님 오르트그룸 듣고 있는데 12만점 유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을 주세요 우리 신기록이야 13만점 13만점 어 뭐야 갑자기 어어 이게 지금 어까야 이거 아니 개발자님이 갑자기 집어넣은거 아니야 이거 아니 집중을 안하면 잘하다가 쳐다보면 못하네 보니까 아까 관심 안주니까 잘했어 그치 아 관심 안줄걸 마지막 기회야 진짜 찐막이야 모든게 너의 없게 달렸어 인류의 미래가 너에게 달렸어 너 완전 그거야 쿠퍼 박사야 인터스텔라 이거 하겠습니다 나라나라 예 넥스 자 갑니다 관심주지마 관심주지마 아 내가 이거 싫어한다니까 이거 블랙홀 억가가 있어가지고 딩 딩 딩 딩 딩 딩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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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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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가기 쭉 올라가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케이 콤보 짜만짜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콤보 우린 늘 답을 찾을 것이다 오케오케 늘 그려왔듯이 오케오케 오케오케 답을 찾을 것이다 오케오케 오케오케 늘 그려왔듯이 아싸 두루마리 중력방정식 오케 그치그치 쭉쭉아 쭉쭉아 마션 마션 감자 감자 하나 먹고요 감자 하나 먹고요 좋아좋아 실드 받고요 좋아좋아 감자캐 먹고 좋아요좋아요 스윙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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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팡팡 오케오케오케 pox윙바이 전심간점 가볍게 가볍게 돌파해주고 이러다가 블랙홀 빨려들어가면 우와 죽을 뻔 아까 봤어요? 봤어arella 폐점해가지고 살았어 블랙홀펌점에서 우주는 엄청난 위험 위험들 도산 uxing 아 참 잠 forgo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좋OS wie 2만점만 더 내 2만점만 더 내면 안정적으로 오케오케 좋아좋아 좋아 시간을 멈춰라 만점만 더 내 만점만 더 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 좋아좋아 오케오케 오 좋아아아 깰거 같애 낄거같애 오 잠깐만 나 저어 실 듯까지 받았어 된거같은데 된거 같은데 오케오케 15만 이 끝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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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그리고 블랙홀 그리고 블랙홀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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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냈습니다 이게 9%지 콤보말고 실드로 먹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래도 브론즈 색깔 콤보를 먹어야죠 근데 왜 형이 지쳐? 난 이렇게 게임하면서 이렇게 손에 땀이 났어 진짜 땀이 났어 이건 미니게임이 아님 맥스게임임 이런 스릴 줄 게임은 없다 지금까지 맥스게임천국 지금까지 맥스게임천국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게임은 하는 거를 같이 봐야지 재밌는 것 같아 ppt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하면서 몰입이 되는 게 있었다 클랜 클랜 경쟁전도 할 수 있대 이런 개인전도 있지만 맞아요 클랜도 있고 이벤트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급특한 스타일의 모드도 있을 수 있고요 꾸미기도 있으니까 잘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할 거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하고 또 이제 뭐 교류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다채롭게 하려면 또 얼마든지 다채롭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한 것 같거든요 난 최근에 이렇게 과몰입 해본 게임이 처음이야 진짜 이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대결을 했을 때에서 아 맞아 그 도파민 분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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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집중 몰입 그렇지 근데 이게 친구들끼리 했을 때 쉽게 대결하기가 좋다 난 결국 나라나라에서 인생을 봤어 약간 아 잘 되다가 더 쭉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렇게 올라가고 아 오늘 블랙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꼬라박다가 그렇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블랙홀 소리가 가버리는 거야 나라나라는 인생 게임이었어 인생 인생 인생이라고 바꿔야 된다 인생 인생 나락 나락으로 바꿔야 된대 아 근데 지금 봐봐요 3시 43분이야 아 미니게임을 지금 하다보니까 2시간이 됐어 2시간이 돼버렸어 시간은 녹이네 어 하다보니까 시간 녹이네 그냥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7월 27일 날 네 어 출시가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겼으니까 뭐 드리죠? 7월 27일 날? 아 7월 27일 그 쿠폰 드립니다 침착맨 쿠폰하고 원래 침착맨 쿠폰은 드리려고 했어요 어 침펄 쿠폰 침펄 쿠폰은 원래 드리려고 했고 광고주 쿠폰이 하나 추가가 된다 어 게임 개 못하는 광고주 천국상자 2개랑 이용권 20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천국상자 2개는 보석 700개 정도의 가치가 대박이네 그냥 침착맨 쿠폰은 보석 300개 이용권 20장이고 네 네 그래서 원래 침펄 쿠폰보다 훨씬 좋은 쿠폰을 더 좋네요 주시는 거죠 잘됐다 그리고 그리고 그럼 이제 제 게시판은 게임 개 못하는 소임별로 바뀌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일주일로 걸긴 했지만 양심상 네 본인이 기간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언 며칠로 설정을 하실래요 양심상 아 일주일도 안 된다? 이 정도면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한 며칠짜리인지를 좀 생각하고 제가 4연패 했잖아요 네 4주 아 저는 그게 맞다고 보였는데 아 아 세게 세게 가네요 네? 아 4주는 이럴 땐 또 어 저 이렇게까지 통 크게 갈 줄 몰랐는데 아니 4주는 해야 되는 것 같아 전 4연패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일주일 4시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일주일 4시간 4주 아 4주 예 하지만 뭐 룰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로 아 그렇습니까 하도록 하구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은 아마 교실판이 게임 개못하는 소임별 바뀔 예정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소감을 간단하게 하시긴 말씀하시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는 멘트를 또 해주신다면 아 예 그 미니게임 청구 오늘 해봤는데 정말 게임은 간단한데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솜씨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 정말 대단해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가성비야 진짜 이 게임은 대단합니다 사실 이게 어 원래 원리가 이렇습니다 게임이 간단할수록 몰입이 돼요 원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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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넣었는지 맞추는 거 이거 뭐라 그러지 야바위 야바위 얼마나 간단한데 얼마나 피해 게임이 합니까 원래 간단할수록 몰입이 되고 네 잘 모르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하니까 진짜 극도의 몰입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되게 재밌게 했고요 네 7월 27일 정식 출시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지만은 기다려 주시면은 영상 올라가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때 좀 쿠폰도 드리니까 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니게임 천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